안녕하세요. 코인마켓 레이더 시간입니다. 작년부터 비트코인 ETF를 상장하기 위한 그런 놀이 계속됐는데 번번이 무산됐습니다. 하지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ETF를 상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.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주요 암호화폐의 시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. 자 보시다시피 소폭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은 이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서 현재 한번 시장 진단을 해보겠습니다. 자 비트코인 1시간 봉차트입니다. 자 5월 초부터 하락세가 시작됐었죠. 자 그래서 거의 만 달러까지 갔었다가 자 보시다시피 7천 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. 자 하지만은 5월 말 정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추세 전환이 나왔고 자 이후로는 소폭 계속해서 이 반등 흐름을 추세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 참고로 이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신뢰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보시다시피 추세 전환 당시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.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. 현재 한 7천 7백 달러, 7천 8백 달러 선에서 지금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 시세 여름 좋습니다.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저항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예전의 지지선이었던 이 8천 달러 선까지는 트라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네 첫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자 미국의 두 개 기업이 자 SEC의 미국 증권위원회죠. 여기에 ETF를 또 상장한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. 자 번번이 실패됐었는데 자 계속해서 이러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실무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. 자 작년부터 윙클보스 형제의 이런 비트코인 ETF 상장 시도 자 그 뒤를 이어서 많은 회사들이 이 ETF 상장을 시도했지만은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.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성숙을 했고 기간 투자자들 역시 유입이 되고 있고 각국의 제도 역시 계속해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과연 SEC가 이번에는 신청 승인을 할지 말지 한번 기대를 해볼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기간 투자자가 기관이 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. 자 이번에 피델리티 매니저라고 글로벌 자산 운용사입니다. 자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 산업에 진출했었죠. 자 이번에 그 뒤를 이어서 이 피델리티 매니지먼트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. 특히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위탁관리 솔루션 자 이쪽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자 거대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가 밝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.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미국의 선물거래위원회죠. CFTC 감독원이 자 비트코인은 즉 암호화폐는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.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. 하지만은 대부분이 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. 라고 밝혔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전통 금융시장에 몸담고 있는 그런 유명 인사가 암호화폐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. 라고 밝혀서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. 자 특히 그는 블록체인 즉 암호화폐 이런 산업이 의료와 취업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. 라고 밝혔고요. 추가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이 전체주의를 약화시킬 것이다. 라고 밝혔습니다. 자 전체주의라는 개인보다는 집단, 국가 이런 사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즉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산업이 도래를 하면서 개개인이 그런 생태계에 기여를 하고 보상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점점점점 발전을 해서 개인 중심의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다. 라고 밝혔습니다. 자 실제로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 자 이상으로 싱코의 전략 리서치팀 일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